룸덱 1ύ done 룸덱 1 2 3 3 4 5 5 5 6 6 7 7 8 7 8 8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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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10 10 12 12 12 13 13 13 14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은덱이라는 캐릭터에서 굉장히 많이 힘이 느껴졌고요. 그간 제가 소화했던 캐릭터들과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가 지금이 6번째 정도의 드라마인데 한 번쯤 이런 캐릭터로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그러던 찰나 감동임을 뵙게 됐는데 사실 유인식 감독님 작품을 한다고 들었을 때 전작을 같이 했던 우리 강은경 작가님께서 유인식 감독님을 강력 사실 추천하셨어요. 정말 천재 감독님이라시며 꼭 한 번 제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감독님의 그런 연출력과 또 작가님의 힘있는 따뜻한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뜻 결정을 먼저 했고요. 그 다음에 진짜 사실 이 차승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드라마가 제가 인물이 적은 드라마가 아니고 정말 미니 시리즈 치고는 인물 이야기나 구성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하늘이 또 이렇게 도우셨는지 좋은 배우들과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너무 최종의 배우들과 할 수 있게 이렇게 드라마가 된 것 같아서요. 정말 힘내서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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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